높이 달려있는 현수막 제거기인데 카트기입니다 일명. 길이가 한 6m 정도 되고요. 순식간에 가젯다 팔러 갠싯! 호공의 현수막들도 바로 꼬리를 내린다. 날 한 번 살짝 됐다 하면 가을 바람에 낙이 없지듯 우수수수 떨어지니 높이 풀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전부가 철거 대상이다. 요즘 같은 때 시내 한 바퀴 돌았다 하면 트럭 채우는 건 시간 문제. 주말에 한 30건에서 한 40건 정도 단속합니다. 또 다른 현장 포착. 그런데 이번엔 쇠사슬이다. 척사를 끊는 카트기입니다. 이에는 이 쇠전형 절단기도 준비 완료. 아무리 집 앞에 걸었다 해도 불법은 불법. 하지만 예상대로 추일에 반발이 크다. 붙이느냐 떼느냐 쉬쉬 비비는 끊일 날이 없다.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여름 시민들을 위해 종회무진 뛰는 사람들. 그들의 숨은 땀방울이 있어 올여름이 더욱 든든하다. 밤이면 밤마다 백만의 인파가 모이고 2만 개의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지는 곳. 지금 일본에서는 여름 최대 축제에 한아비가 한창인데요. 노수까지 불사하는 명당 전쟁부터 불꽃 전용 헬기까지 열도가 떠들썩한 한밤의 대소동. 한아비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VJ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8월 일본이 수상하다. 1년에 딱 한 번 열도가 기다린 온 국민의 대축제가 시작되니 깊은 밤 하늘을 주목하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불꽃 튀는 열기로 일본을 점령했다. 여름 최대의 축제 한아비. 그 일파만파 소동 속으로 들어가보자. 일본의 도쿄 한복판. 매일 밤 어둠을 헤치고 나타나는 수많은 군중들. 끝도 없는 사람들의 행렬은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데 약속 늦은 사람 마냥 걸음걸이가 바쁘다 바빠. 일본인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잔칫날이라고. 콩나물 씨루마냥 도로를 가득 메운 엄청난 인파. 깊은 밤에도 아랑곳 않고 거리로 뛰어나오게 만든 주인공. 드디어 개봉팍두. 밤하늘에 쏘아올린 화려한 신호탄. 한아비 축제에 서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불꽃 등장에 거리는 3분의 도가니. 오늘 불꽃놀이를 보지 못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100만 인파 속에서 한자리 잡으려면 일단 엉덩이부터 붙이고 볼 일. 대체 한아비 축제가 뭐기에 남녀노소 모두가 한바탕 난리를 겪는 걸까. 일본의 봄을 여는 꽃이 벚꽃이라면 여름을 수놓는 꽃은 한아비, 즉 불꽃. 잠깐 피었다 지는 찰나의 아름다움이야말로 불꽃의 매력인데 불꽃의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일본인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한다고. 야단 법석한 하루를 보낸 다음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도쿄 시내 경찰 출동. 도둑 잡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데 발바닥에 땀나도록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사연은. 특히 베일에 쌓인 철통보안 구역이 있었으니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 속속들이 찾아내는 VJ카메라에 딱 걸린 현장. 강위 바지선에서는 폭죽 설치가 한창이었던 곳. 수만 개의 폭죽이 있는 만큼 감시 또 감시. 여기에도 괜찮아요. 더욱더 이동해 주세요. 행사장관은 완벽 분리된 강 한가운데 폭죽을 설치하는데 작은 불씨에도 큰 폭발이 날 수 있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 축제 준비로 분주한 또 다른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장사꾼이 빠질 소냐.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한아비 축제만 전문으로 따라다닌다나. 불꽃놀이 특수를 노리고 모인 만큼 사람들 반응 뜨겁고. 같이 가지 길거리 음식들이 인기몰이 중인데. 그 중 최고의 인기 스타 따로 있다. 바로 통오징어구이. 그 맛에 돈이 따라온다. 배를 채울 음식도 중요하지만 불꽃을 보려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준비물이 있다. 불꽃 잘 보이는 명당 자리 맡으려면 이름까지 써서 영역 표시하는 건 기본. 행사장은 그야말로 돗자리 천국. 이 자리 하나를 위해선 남모를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보니 무작정 대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일찌감치 자리 잡고 노숙까지 불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불꽃을 볼 수만 있다면 냄새나는 화장실 앞이라도 감짓 없지. 불꽃 튀는 자리 쟁탈전에 집 안에 있던 목욕 의자에 밥상까지 납시오. 길거리라도 온 가족이 함께니 도란도란 도시락 사들고 소풍 온 기분이다. 이 순간 누구보다 신바람 난 사람 있으니 돗자리가 돈자리 됐다. 한아비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대목. 일본 전통 여름 나들이 목장 유카타 또한 불티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앙증맞은 소품들까지 더해야 재먼. 한아비 축제에 도와주셔서 열심히 구매했다. 김원호의 일종인 유카타는 간편하고 얇은 소재라 보통 온천할 때 입는 옷이지만 불꽃놀이에도 꼭 입는 필수 의상. 화려한 의상이 불꽃과도 잘 어울려 한아비 축제의 상징이 됐다고. 연일 계속되는 대박 행진에 주인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데. 한편에서는 틈새를 노려서 대박났다. 한 호텔에서는 새로운 한아비 명당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 건물의 가장 꼭대기로 사람들 모이는 이유. VIP 고객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특별 전망대를 개방했다는데. 쓸모없이 방치됐던 옥상이 불꽃 명당으로 환골탈퇴. 고층 전망에서 불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 지상에서 불꽃관람 전쟁 치르는 동안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보는 건 주말하면 잔소리. 드디어 폭죽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부모 형제 사돈의 팔촌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행사장은 인간 파도를 잃었다. 어디서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이 이어진다.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님 기다리는 게 이보다 절실할까. 이렇게 한바탕 전쟁 아닌 전쟁이 지나가고.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도화지의 물감자라는 화려한 불꽃 발사. 번쩍번쩍 마치 전쟁터에 온 것 같다. 170여개 장소에서 화나비 투자를 하는 만큼 불꽃놀이는 일본인들에게 여름철 대표 도시 피자인데. 무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바꿔주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처음 보는 아기는 반 떨어질 뻔. 한나름밤의 꿈 불꽃과 함께 아름다운 밤이 깊어간다. 사람 몰려드는 곳에 돈이 몰리는 법. 전국 각지에서 화나비 축제를 보기 위해 오는 만큼 관광 상품도 호황을 누리는데. 일본 현지에 있는 한국 여행사도 계속되는 화나비 축제 문의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지금 여름 성수기고요. 화나비 축제가 있어서.